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의 스카이브릿지 7월 24일 문을 여는 롯데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의 새로운 액티비티 스카이브릿지를 미리 가보았다 먼저 엘레베이터를 타고 472m 높이의 117층으로 슝 보안요원들의 설명을 들은 뒤 붉은 점프슈트를 입고 헬멧과 등반용 하네스를 착용하면 하늘 위를 걷기 위한 준비 끝 스카이브릿지는 타워 최상부에 있는 두 개의 갈라진 구정물 사이를 연결한 길이 11m의 다리다 다리는 무려 지상 541m 높이로 하늘이 손에 잡힐 듯한 느낌이 든다 다리 위에서 참가자들은 하늘 보고 뒤로 걷기, 팔 벌려 뛰기 등 하늘 바로 밑에서 각종 미션을 수행한다 서울에 탁 트인 멋진 전경은 보너스다 강심장을 가지면서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은 고고!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! 불가능한 러시아 초ớt 잠시 띠을 전부 하늘은 하늘은 하늘이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